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수질환경 기사 첫 번째 계론인데요. 이번 시험 여러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상 초유의 1회랑 2회가 통합돼서 한 번의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2020년 1, 2회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1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았고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실 거는 1년에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은요. 어느 정도 뽑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뽑겠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횟수가 시험 회차가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 2, 3회를 보는데 그 3번의 회차 중에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번과 같이 이렇게 시험이 통합이 되더라도 뽑는 인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60점만 넘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그러니까 60전 넘어서 합격하는 것만 챙기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어요. 물론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조금 짜증이 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이제 신유형 문제가 개론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좀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물의 특성에 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으라네요. 1번 물의 표면장력이 낮을수록 세탁물의 세정 효과가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면은 물에서는 수소결합이에요. 이 수소결합 때문에 어떤 게 생겨요? 물의 밀도가 크죠? 근데 물의 밀도가 누구보다? 얼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얼음이 더 가벼우니까 물 위에 동동 뜨게 됩니다. 게다가 수소결합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열이 열값이 굉장히 커요. 비열이라든가 융해열, 끓는 점, 녹는 점 포함해서 각종 열, 무슨 온도, 점,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커요. 그리고 수소결합 때문에 또 생기는 게 뭐냐면은 물의 극성이 엄청 큽니다. 극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극성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녹일 수 있는 용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에 엄청 많이 녹죠. 소금도 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설탕도 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온도 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잘 녹일 수 있더라. 자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1번을 제외한 2, 3, 4번이 다 풀립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 2번 볼게요. 물이 얼면 액체 상태보다. 이게 뭐예요? 액체가. 물이 액체인 게 물이죠. 그죠? 그리고 얼면은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소결합 때문에 얼음보다 물이 더 밀도가 크다, 무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얼면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커진다? 틀렸네요. 물은 어디에서 밀도가 최대예요? 물은 4도씨에서 온도가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1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수소결합만 기억을 해도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융의 열이네요. 자 물은 무들은 어떻다고요? 모든 열이 다 크다. 다른 액체보다 높은 편이다.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융의 열 아니면은 또 뭐 증발열 아니면은 뭐 끓는 점, 비열, 녹는 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은 물 분자의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소결합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맞네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표면장력이 낮을수록 세탁물의 세종효과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우리 세탁할 때 뭐 이용해요? 세제 사용하죠. 그 세제가 뭐냐면 우리 계면활성제라고 그래요. 우리 세제 왜 쓰죠? 왜 써요? 그냥 물로만 씻었더니 때가 잘 안 빠지니까.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때는 뭐가 크냐면 표면장력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옷감에 묻어있는 때의 표면장력을 줄여,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표면장력을 줄여서 물이랑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세제 역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물의 표면장력이 낮을수록 세정효과가 증가한다. 맞죠? 표면장력을 낮춰야 세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좀 항상 나오지만 까다로운 계산 문제죠? 뭐예요? DO 부족량 구하는 거네요. 자 이 공시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DO 부족량 어떻게? T1 후에 DO 부족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 공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K1 빼기 K2 분의 K1 L0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K1 T 빼기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K2 T 플러스 D0에 10에 마이너스 K2 T 이렇게 되죠. 네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되죠. 이때 K1은 뭐고? 여기 나와있는 K1 그 다음에 K2는요? 여기 나와있죠? 0.2에서 우리 탈산소 개수 제폭기 개수고요. 그 다음에 L0가 뭐예요? L0가 우리 여기 나와있는 최종 BOD BODU가 됩니다. 자 그래서 K1 K2 L0 다 있어요. T는요? T는 6일 유화했기 때문에 T는 6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요거죠? D0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DT값은 DO 부족량 그러니까 T1 후에 DO 부족량이에요. 그럼 이 D0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측정을 시작한 오늘 현재의 DO 부족량입니다. 그럼 이 DO 부족량은 DO가 부족한 양이에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DO가 부족해요? 네 포화 DO값에서 지금 현재 DO값을 뺀 만큼 그만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요게 돼요. 요거를 여러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D0에서 지금 현재의 DO값을 넣으면 안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K1은 0.1 L0값은 20 그 다음에 K1 0. 아이고 여기 K2가 되어야 되겠네요. K2 0.2 빼기 0.1 요렇게 들어가죠. 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6일 빼기 10에 마이너스 0.2 곱하기 T는 6. 자 여기에 D0값은요. 자 DO포화농도값이 포화디오가 8이고 지금 현재 DO값이 5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족한 거예요? 8 빼기 5. 그러니까 3mg 버리뚜가 D0값이 됩니다. 자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계산기 넣을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 전체로 여러분 계산기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요. 요걸 추천드려요. 먼저 요구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나눠서. 얘를 이제 여러분 먼저 계산하셔가지고 자 문자 A로 입력해놓고 아니면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여기서 나온 숫자를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뭐 0.0.0.0.0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고요. 자 그럼 요걸 또 따르게 문자 B로 입력을 한다던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를 또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눠서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요 값과 요 값을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을 한꺼번에 계산기로 했더니 값이 틀리더라 잘 안 나오더라 하시면은요. 그거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거니까 나눠서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값이 얼마가 남아나요? 네 3.9511 나오네요. 자 그래서 DO 부족량은 요거 반올림 했더니 4가 되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